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 남사면이 이제 남사읍으로 주민들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지난 19일 용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남사면은 남사읍으로 승격됐고 22일에는 본격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는 기준은 인구 2만 명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남사면은 지난 6월 총 인구 2만 3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승격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남사읍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 업무에 적극 돌입하며 지역 개발 및 각종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읍의 승격이 이뤄져서 기쁘다며 앞으로 남사읍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